1. 2. 3. 4. 5. 5. 5. 5. 5. 5. 6. 뭐야 저건?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? 똑같은건 겉모습뿐이야. 난 너와는 달라. 너처럼 어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거든. 뭐? 니가 뭘 안다고? 넌 대체 뭐야? 나 말인가? 나는... 이세아야. 하지만 그냥 이세아가 아니지. 난 니 미래의 가능성 중에 하나야. 차원종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차원종으로 거듭난 이세아의 가능성이지. 뭐? 차원종이 된 나라고? 그래.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군. 힘도 마구 넘치고.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부수면 돼. 귀찮은 일만 떠넘기는 어른들도 모두 없앨 수 있어. 부수고 죽이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 줄 알았으면 게임 따윈 그만두고 더 일찍 차원종이 되는 거였는데 말이야. 자. 그러니까 너도 어서 차원종이 되어버려. 그래서 나와. 하나가 되는 거야. 누가 차원종이 된단 거야? 난 그런 거 안 돼. 너 같은 건 내 손으로 직접 부서지겠어. 어딜 도망가?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?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?